지난 밤 주최측 추산 10만의 인파가 몰렸던 5.18 민주광장의 열기를 이번에는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이 이어받았습니다. SNS를 통해 서로 연락해 모인 광주전남 100여 명의 학생들은 서툰 집회 운영 속에서도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라고 배웠는데 그 국민은 최승실 씨에게만 해당되었던 것이었으니까. 중학생들의 발언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만약 자기가 양심이 있다면 이 동영상을 보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퇴진하십시오. 특히 정류라 부정 입학 사실 등에 대한 학생들의 분노는 더욱 컸습니다. 모의고사에서 점수 1점이라도 높이겠다고 새벽 3, 4시까지 공부했던 우리의 노력을 그들은 기만했습니다. 누구는 부모 잘 만나 출석 28일임에도 불구하고 명문대 입학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어야 할 텐데 오히려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학생들은 자유발언을 마치고 충장로와 금남로 일대를 행진하며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10만 인파가 몰려 어젯밤 늦게까지 진행된 촛불 집회는 별다른 사고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시민들은 집회가 끝난 거리를 자발적으로 청소했고 집회와 관련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광주 촛불 집회는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저녁 5.18 민주광장 일대에서 이어집니다. KBC 이현길입니다. KBC 이현길입니다.